몽실아 이리 와봐 몽실아 이리 와봐 아이고 왔어 안녕하세요 땅땅별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은 학교도 못가고 학원도 못가고 집에 있고 외식도 못하니까 삼시세끼 집에서 애들 밥 해먹여야 되고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애들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구요 지금 학군 좋고 학군과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가신비 좋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부산에서 우수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에 대해 알아봤고 해운대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동네구 사직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제가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학교 개수와 학원 개수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각 구별로 학교 개수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학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부산 진구가 69개로 제일 많구요 그 다음은 해운대구 사하구 남구 북구 동네구 쭉쭉쭉 해서 총 639개의 학교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옆에 학원을 클릭해 보니까 학원 수가 총 8670건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동네구 부산 진구 사하구 이렇게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개수를 세기 전에 해운대구가 신도시고 면적이 넓으니까 학교가 제일 많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부산 진구의 학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와 생각보다 학교가 참 많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수용구에 학교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구요 수용구에 의외로 학교가 없다는 건 알았는데 숫자로 비교해 보니까 학교 수가 작긴 작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하구 쪽도 학교와 학원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 그러니까 1980년대에요 그때는 동네구와 대신동 쪽이 학군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동네구 쪽 학원을 이용하는 애들도 있었고 대신동 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대신동 쪽이 좀 죽긴 했는데 대신동 쪽하고 당리 쪽이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학교 수와 학원 수가 바쳐주니까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명지 쪽과 대신동 쪽도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수와 학원 수가 궁금해서 찾아봤구요 이제 동네구 사직동 학군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동네구 지도입니다 동네구는 부산 중심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법원, 시청 등 행정기관과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부산은 산이 많아서 주택가가 도로변 쪽으로 길게 형성된 경우가 많은데 동네구는 주위에 큰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모양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평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 학군 하면 일단 동네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해운대가 부촌이 형성되면서 해운대 학군이 많이 좋아졌지만 동네구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부산 전통 학군이었고 지금도 학군 하면 동네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와 진짜 공부 잘하는 학교가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구요 첫째 일단 학교가 군데군데 자리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즘 지어진 얼마 안된 학교는 남녀공학이 많은데 아직까지 동네구에는 남중, 여중, 남고, 여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번째 고등학교 지원할 때 이 학교를 가자니 너무 빡시고 또 저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좀 분위기가 마음에 안들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구는 이 학교도 좋고 혹시 이 학교가 안되더라도 이 지망으로 저 학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학업 분위기가 좋다는 점이 아직까지 학군 하면 동네구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구에 있는 학교는 전체적으로 평이 좋긴 한데요 학군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할 때는 동네구 중에서도 사직동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일단 학원가가 사직동 쪽에 많이 모여 있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주위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위 상권도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직동에 가보시면 아시아드 도로변이 굉장히 넓고 시원시원하게 뻗어져 있는 느낌과 최근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느낌이 들면서 사직 운동장까지 넓게 보이니까 시야가 갑갑하지도 않고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사직동 지도를 보시면 사직 지하철역이 이쪽에 있고 사직 아시아드 대로변 근처로 새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고 또 입주 중입니다 사직동 대장으로 불리는 사직 롯데캐슬 클래식 코롱 하늘체 아시아드 쌍용예가 삼정 그린코아 그리고 사직동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사직 자의 아파트 그리고 동네구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여명중학교와 사직여중 동인고등학교 사직여고가 사직동에 있습니다 아시아드 대로변에 있는 사직 롯데캐슬 클래식 아파트 아시아드 쌍용예가 코롱 하늘체 삼정 그린코아 사직 자의 아파트 모두 깨끗하고 쾌적하고 다 좋아요 단지 신축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비선 편이라 서른 평형 매매가가 최소 6억 이상에서 8억 4일 정도 선에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직동 아시아드 대로변 아파트는 부산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곳이라서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부산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신축은 좋긴 한데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할 가신비 최고 1등 아파트는 쌍용예가 1차 아파트입니다 쌍용예가 1차 아파트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애들 공부를 위해 가격 대비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 지인이 있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단점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하철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점과 약간 경사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파트 주변으로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다 약간 경사이긴 하지만 공기 좋고 운동 삼아 걷기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단점을 굳이 찾기 힘든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아파트가 쌍용예가 1차 아파트입니다 쌍용예가 아파트 주변으로 예원초, 사직여중, 사직여고, 동인고등학교, 사직중학교, 사직초등학교, 사직고등학교 학교가 7개가 포진되어 있고 쌍용예가 아파트 입구 쪽인 이쪽 편으로 상권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고 국민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크지도 작지도 않게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학원가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큰 학원 건물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5층 이하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1층에는 식당, 편의점, 미용실 등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주로 2층, 3층, 4층 이런 데 학원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요 5층 이하의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학원과 형성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직 운동장에 가까워서 그런지 학생들 스포츠클럽 같은 게 여럿 있어서 애들이 운동도 하면서 공부하기도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쌍용예가는 2006년 입주 세대수가 약 3,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고요 2018년 상반기 때 4억 8,300만 원의 최고가를 찍고 금액이 조금 빠졌다가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후반으로 올 2월달에 실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단지가 커서 동호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5억 이하 금액으로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쌍용예가 옆쪽으로 아파트가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쌍용예가 2차는 2017년 실거래가가 4억 초반까지 갔다가 금액이 쭉 빠진 뒤에 현재 금액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초반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쌍용예가 2차가 쌍용예가 1차보다 조금 더 새 아파트인데 금액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만 아파트는 2010년 8월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30평형이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사이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KCC 1차 아파트는 2016년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30평형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초반 사이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KCC 2차도 2016년 입주한 아파트인데 금액은 1차와 비슷한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사이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KCC가 입주 4년 차인 새 아파트라서 금액대가 제일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이쪽 아파트들이 지하철이 다소 못 느낌은 들지만 버스 노선이 많고 각종 편의시설과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와 학원 형성이 주위에 잘 형성되어 있어서 거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쌍용예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예원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고 구축이긴 하지만 입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 외 아파트도 다 좋아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사직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직초등학교가 일단은 도로를 건너야 되고 오르막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생각하신다면 쌍용예가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신비 1위 아파트로 추천드립니다 그 외 아파트는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므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사직동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보통 보면은 큰애는 중등인데 둘째는 초등이고 또 어떤 경우는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인데 둘째는 아직 초등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사직동은 초중고가 다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초중고에 맞는 학원이 다 잘 되어 있어서 그게 사직동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직동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학군 조키로 유명한 남구 대연동 용호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군 관련 정보가 더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집 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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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